2023년 1월 14일 공포방송 No.1 지금은 또마시대 가자 신속히 이동하라 바로 바로 미 옛날식 집보석 저쪽에서 본거같아 바로 바닥보석 전설이 보이는 사람이다 그런 장소다 내가 분명히 이쪽에서 본거같은데 뭐야? 우와 잠깐만 옆에 뭐가 집이 있고 또 있어요 봐봐 여러분들 나 이쪽에서 본거같거든 뭔가 희끄무려한 물체가 뭔가 쑥 개신결합 시골에 안사신 분들은 모를거에요 이거 옛날에 똥푸던겁니다 방금 여러분들 소리들었어요? 어디에 계세요? 오..잠깐만 뭐야? 어디에 계세요? 어디에 계세요? 어디에 계세요? 저거 어디에 계세요? 나 방금 만지려고 했다 안사신wheel 뭐..뭐..뭐..만지지..? 뭐야? 여기 뭐야? 이 안에? 미신같은건데.. 맞지? 맞잖아 제목도.. 미신같은건데.. 만지점이..뭐야? 미신같은건데.. 그러면 밖에서 빛을때.. 이게 이렇게.. 뭐야? 이걸로 하는거라고.. 여기 있다.. 저기 뭐있다..? 이 안에 뭐있어? 이 안에 뭐있는거같아 잠겼어 누구신데요? 잠겼나 보다 어디로 가야돼? 뭐라고 했는데? 위로와 문이 다 잠겼는데 이러니까 나도 저기서 본거야 실례좀 하겠습니다 이쪽으로 오라는 말씀이셨어요 무슨 냄새야? 무슨 냄새야? 저 혹시 이쪽으로 오라고 부르셨나요? 오늘 왜이렇게 졸려봐? 지금 미쳐버렸어 잠시만요 계세요 혼자가 아니신거 같은데? 잠깐만 뒤에 자꾸 장난치지 마세요 뭐야 당신 당신 봤어 지금 빼꼼하고있지? 저기서 못봤어요 저기서 못봤어요 저거 우호에서 뭐야 이거 저 바구니 옆에 여러분 보여요? 초점아 잠깐만 들어와 바구니 바구니 그걸 갖고 앞쪽으로 순식간에 와버렸어 제가 다시한번 보여드릴게요 화를 좀 풀어주시면 안되겠습니까? 저 잠깐만 들어갈게요 잠깐만요 뭐야? 뭐야? 아니요 저 그냥 둘러보고 나갈게요 둘러보고... 아까 여러분들 비쳤을때 이쪽이 있었거든 이게... 끌고 여기까지 오셨어 어디계세요? 진짜 쎄다 이거 진짜 쎄다 이거 진짜 쎄다 이거 저기 보인다 잠깐만 아아아아아아악 아아아아악 아아아아아아악 아악 아악 나쁘신 분은 아닌거 같은데 네.. 무슨 사연이 있으신지 알 수 있을까요? 나쁘신 분은 아니구만요..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